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드디어 장풍 커리의 두 번째 단계, 2020학년도 수능 만점 1등급을 위한 프로젝트 두 번째 순서 지구력이 오픈을 합니다. 자,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과학의 답을 구하는 능력이라는 줄임말로 우리는 지구력 있게 끝까지 11월 14일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지구력은 바로 장풍 커리에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존력이라는 수능 지구과학 1의 기본 개념과 핵심 내용들을 탄탄하게 다졌다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인 지구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전국에 계시오, 우리 풍마이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선은 기본 개념이 정말 잘 다져진 거 맞지요? 지존력을 통해서 완벽하게 기본 개념 및 암기, 그리고 이해를 확실하게 해 준 것 맞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지구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자, 지구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다져 보았다면 이제 수능에 대한 맛, 수능에 대한 감을 익혀야 됩니다. 자, 수능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5개년도의 기출문제,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를 모아서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지구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본 개념을 다진 후에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 적응을 해야만 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선 이 작년도에 이 수능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있는 문제는요. 2018학년도 6월 평가원의 고3, 13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문제는 2019학년도, 여러분 바로 1년 선배인 2019학년도 수능 14번 문제를 보시면 보기가 똑같습니다. 자, 보기가 기억보기, 평년기하품포에 해당한다, 1월의 평년기하품포에 해당한다라는 보기가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기출문제와 그리고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보기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수능 기출과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장 수능에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풍 1항은 지구력 강좌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수능 기출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내용을 또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자, 우선은 이 지구력을 수강하는 대상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지존력을 완강한 아주 훌륭하고 멋지고 대견한 풍마니들. 긋자. 우리 풍마니들이 지금부터 이제 문제의 풀이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장풍이가 우리 풍마니들에게 지구력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풍마니들 수능 지구과학원에 대한 기본 개념, 용어들과 그리고 개념의 이해, 완벽하게 이루어낸 것 맞지요?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술술 내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단편적인 예를 들으세요. 적경이 뭐야? 엘리뉴가 뭐니? 라니냐는 뭐야? 공전기도 이심률과 지구기후변화의 요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것들을 질문했을 때 정말 그냥 무건수행하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지. 이러면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를 풀어내도 우리가 얘들아, 기본이 약한 것, 기초가 약한 공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부, 모든 과목이 그러하듯이 기본 개념이 완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필요한 마음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는 공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친구들이 기출 문제를 풀고 또는 변형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EBS 문제를 푸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아, 왠지 내가 이 친구들보다는 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괜히 흉내를 내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지 장풍이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은요. 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공부 방법, 공부 기간, 공부 효율 정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능은 오직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반성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풍마니들, 그러니까 이 지구력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 풍마니들은 이런 지존력을 완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탄탄하게 굳어진 그런 풍마니들이 지구력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 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자,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능에는, 그리고 모평에는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형이 나오는지 자, 이 단원에서는 아, 그래프와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계산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유형별로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원의 특성에 맞게 유형별로 정리된 다음, 그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낸다면 그 단원을 좀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풍이가 우리 풍마니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우리 풍마니들이 정말 수능 대박나서 아니, 지구과학 1 꼭 만점 받아서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지구과학 1만큼은 진짜 제대로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장풍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대가를 바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항상 부모님의 마음은 부족하게 줘서 미안해라는 마음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주지만 뭔가 부족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장풍이도 그런 것 같아.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장풍이는 풍마니들에게 좀 미안해. 그리고 우리 풍마니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냥 바래. 우리 풍마니들 공부할 때의 조급함 느끼지 말고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기본 개념 잘 다지고 유형별로 정리가 되면 그 단원에 대한 무승감,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문제 접근 노하우를 습득하고 싶은 풍마니 특히 이 세 번째 내용은요. 천체 파트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이 지구력 교제를 보시면 천체 파트의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왜 천체 파트의 문제가 맞냐면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이지요. 천체 파트에서는 문제가 다섯 문제 출제가 되지만 그 다섯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문제의 접근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전체를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구를 그리며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십자를 그리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접근 노하우를 지금부터 장풍이랑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수강 대상자를 통해서 지구력으로 지구과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데 그렇다면 이 지구력 강의는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순서로 정해지느냐 우선 4월 26일 날 오픈이 되고요. 주 3강 이상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풍이 지존역도 받듯이 지존역 되더라 2월에 다 모든 것을 끝냈지요. 왜? 주말을 반납하고 명절을 반납하고 장풍이 계속 촬영만 했어요. 빨리빨리 업로드 돼서 우리 풍방인들이 3월 모의고사에 좀 더 자신감 있게 공부하라고. 마찬가지로 주 3강, 주 3강 이상 업로드를 통해서 6월 3일 완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6월 모평 보기 전에 지존력과 지구력으로 어느 정도 탄탄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6월 모평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모평 지루는 다음에 이 6월 모평에 대한 변형으로 우리 아까 전에 지켜봤었죠? 6월 모평에서 바로 수능으로 연결된 도기를 봤습니다. 6월 모평의 변형으로 지휘력, 1차 지휘력이 오픈을 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우리 풍방인들은 지구과학의 업그레이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푸인은 이렇게 지구력이라고 하는 강의를 어떻게 교재를 구성했는지 지구력, 약간 조금 재미있게 한번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얘들아 재미있게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좀 재미있는 코너들의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구력은요, 교재가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편은요, 바로 체력편입니다. 자, 지구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능 당일 11월 14일까지 열심히 열심히 끈기있게 달리자라는 것입니다. 자, 끈기있게 달리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체력! 되니? 체력이 중요하다. 이 체력편이라고 해서 파트 1, 이 체력편은요,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기출만 풀어서 되느냐? 아니지요. 그 기출문제를 토대로 변형된 문제, 좀 더 끈기력을, 즉 끈기를 갖기 위해서 파트 2, 끈기편이 준비가 됩니다. 자, 기출편으로 우리가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난이도별로 2점짜리, 3점짜리를 나누어서 이 기출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그 기출문제를 토대로 변형된 그러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는 좀 더 탄탄하게 다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풍마이들이 여기에는 문제를 처음부터 약 400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400문제를 차근차근이 풀어보면 단계별 학습도 될 것이고 또한 반복 학습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형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변형 문제를 보고 그 단원에 대한 유형별로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교제를 살짝 보도록 하죠. 자, 장풍이의 지구력 교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그리고 트레이닝 그리고 또한 하드 트레이닝 이름을 좀 더 재치있게, 장풍이스럽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스트레칭은 바로 준비운동이지요. 자, 이 준비운동은요. 보시면 PT라고 해서 너크아로 퍼스널 트레이닝 그래서 개인 코치처럼 개인 코치처럼 여러분들이 딱 있는 거예요. 풍마이들이 있고 장풍이가 옆에서 막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자, PT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형, 생명 가능 지대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과 그리고 보기들을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우리 풍마이들이 확실하게 아신다면 여기에 있는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릴 거예요. 장풍이의 노하우와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PT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PT는 꼭 알아야 되는 필수, 핵심 내용들입니다. PT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 PT 이전에 전체적으로 중단원별로 내용 정리가 또 한번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별로 정리를 한번 복습을 하고 PT로 다시 한번 완벽하게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2점짜리 문제입니다. 2점짜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조금은 워밍업을 하는 단계가 바로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 자, 그래서 스트레칭을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끈기편에 딱 연결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파트2 끈기편에 289번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꿈아이들은 이 문제를 풀어보고 한 번 더 뭔가가 좀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하면 289번 팩시페이지에는 289번으로 넘어가서 또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학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스트레칭으로 2점짜리 문제 좀 난이도가 작은 2점짜리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는 이렇게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통해서 3점짜리 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자, 트레이닝으로 3점짜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린 좀 더 어려운 보기와 어려운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하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트레이닝까지는 장풍이가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강의가 됩니다. 끈기편에 나와 있는 이 하드 트레이닝은요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변형 문제를 통해서 우리 풍마이들이 한번 응용해보고 사고력을 키워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 풍마이들이 이 지구력을 완벽하게 소화만 해준다면 기본 개념 위에 이 문제의 풀이를 통해서 좀 더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 트레이닝은 장풍이가 강의하지 않아요. 우리 풍마이들이 혼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 스스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약간 궁금하고 여기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하드 트레이닝 만큼의 문제는 아주 담백한 이제 봐봐 트레이닝 했으니까 뭐 해야 돼? 영양제를 넣어줘야 되겠죠? 영양제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한 아주 담백한 해설 체력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끈기편은 체력편과 연결되어 있고 아주 담백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담백한 해설은 무엇이냐면 우리 풍마이들이 알아야 될 해설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마이들이 혼자 하드 트레이닝으로 혼자 문제를 풀 때 이런 해설을 보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설을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찬란한 아주 담백한 해설 담백 담백 담백질 영양제 담백한 해설 를 이렇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 공부는 수능은 얘들아 훈련이죠. 훈련입니다. 그리고 지휘력을 통해서 나중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배분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멘탈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러한 훈련도 할 것입니다. 지금 단계는 바로 트레이닝 단계 지구력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그 문제를 접해보고 트레이닝으로 완벽하게 실력을 더 붙인 다음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하드 트레이닝까지 단계별로 공부해 주신다면 우리 풍마이들은 꼭 지구과 원의 만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풍마이들 정말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밝은 미래 미래는요 바로 현실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풍마이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우리 풍마이들은 11월 14일날 크게 웃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풍마이들 절대로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풍마이들 지구력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먼저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정말 더 효율적이고 자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개념이 정말 탄탄하게 다져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면서 1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마이들 11월 14일까지 여러분들이 지구력 있게 뛸 때 장풍이가 이 옆에서 위에서 뒤에서 앞에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주십니다. 풍마이 화이팅!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